내가 김이었는데 엄마 싫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바꿔야지 엄마 하지 말라고 이거 다 비춰 정상에서 안녕하십니까 아 신성아 왜 제한지 말 걸어 남자 중독군 레포즈 이윤토 선수 경찰서로 내려오겠습니다 아 개신초 아닌 것 같아 태호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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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우 역전할 것 같은데. 저번에도 역전했잖아. 그래? 응. 아니, 우리가 일반 경우도 금메달이 많으니까 안 봤는데 이거는 볼 것 같아, 영상. 한 번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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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신초에서 신동아 오라고 말했는데. 진짜? 응. 어, 맞혔어. 맞혔어, 맞혔어. 맞혀, 맞혀, 맞혀. 한 번 더. 대우야. 대우 파이팅! 대우 오빠 파이팅! 대우 오빠 파이팅! 섬세야. 대우 오빠 파이팅! 대우 오빠 인숨처럼... 언니 이거 굉장히 좋아. 이거 관장입 봐. 언니 은갈치가 뭐야? 언니 진짜 같아. 진짜 은갈치 같아. 언니, 언니 뭐 해? 2, 3, 4, 4, 5, 6, 7, 8, 9, 10 2, 3, 2, 1 2, 3, 1 2, 3, 1 2, 3, 2, 1 3, 1 3, 2, 3, 1 3, 2, 1 3, 1 3, 2, 1 3, 2, 1 예이! 아시지 않았어? 예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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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! 갬점! 너무 잘할게! 예이! 아 나 동아 제발 잘했어 예이! 안 view 이제 되게 빡빡이네 빡빡이야 그치? 저기 빡빡이네 빡빡이야 제um odpowied 가 Mexe! 디렉어 디렉어 오케이 라arta 우리도 이제 만 investors 하필이면 부언니 안 와가지고 태율이 안 와가지고 태율이 왜? 태율이 왜? 태율이 아슬아슬하게 좋아 태율이 왜? 41.92 몇 킬로 까는데? 41.92 태율이 나 1초 차 헐 태율이 왜? 자치! 어 이거 차! 태율이 왜? 태율이 왜? 아 뭐야? 아 아니야 아니야 갈 수 있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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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자! 파이팅! 아니 뭐해 태율이 왜? 태율이 왜? 형 질 거야? 안 돼 자요 어! 어 뭐해? 얼굴 차 커튼 같이